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10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92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연상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 10편 기자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10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고백을 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악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0편금, 10줄로 된 악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10편의 말씀인데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또 밤마다 하나님이 하루종일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고 베풀어 주셨다라는 10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외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내 마음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됐다라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내가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10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아마도 이 10편 기자는 삶에서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고민거리와 걱정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10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 이 말 번역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로 겉으로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심장으로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장으로 본다라는 말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할 길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눈으로 겉으로 이렇게 보지만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이 마음의 심장으로 자녀를 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심장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죽음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각보다 더 깊죠.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부모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자녀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주의 손에 크신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심장으로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크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낮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가 창조주의신 하나님과 대등하게 생각하고 대등하게 행하려 할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사에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음을 바로 알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심장으로 생각하듯 우리를 늘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